레고 공홈은 왜 거짓말을 했나? 레고 강제 취소 사태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해요. 11월 23일 더블 포인트 행사가 시작이 됐어요. 단 이틀간만 진행되는 행사였고 출시가의 10% 가까운 금액을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행사 거기다가 프로모션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12시 딱 되자마자 할인 품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떴어요. 이때까지 우리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어. 공홈 만소잇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잠깐만 이 중에 살만한 게 있나 싶어서 하나 둘씩 보고 있는데 어 뭐야 엘도라도 요새? 엘도라도 포트리스 이거 아니 이거 이 친구가 이번 더블 포인트 기간에 주인공이었죠. 이 친구가 왜 주인공이었는지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결제가 안 됐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다고? 엘도라도 요새 우리는 엘도라도 포트리스라고 많이 하죠. 2023년 7월에 요 제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불과 한 1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그 옛날 레고 복각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어 꾸삐님 이거 무슨 제품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다들 가지고 놀지 않으셨나요? 6276 엘도라도 포트리스 요거 요 제품이 그대로 복각이 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가 된 거죠. 이야 인기가 이거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꾸삐님? 아닙니다. 막상 그렇지도 않았어요. 좀 커졌네. 없었지만 멋있었죠. 약간 그 워너비였어 항상. 아 저거 왜 친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없지? 항상 그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이 복각돼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살펴보니 막상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때 어떤 분은 굉장히 별로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약간 그 저기 PC? PC가 섞여 있었나 봐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분도 계시고 실망스럽다는 분도 계시고 차라리 뭐 올드 6276이 낫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솔직히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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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점이 좀 가장 레고 팬들을 성나게 했었냐면 저 통짜 바닥판 우리가 원하는 건 저 좌측 레고 통짜 바닥판 플라스틱 물에 둥둥 뜰 수 있는 플라스틱 통짜 바닥판 위에 레고를 조립하면서 향수를 느낄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압불사 레고 브릭으로 요 판을 새로 만들어버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람에 아 이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드 레고 팬들의 큰 사랑은 못 받은 채로 출시가 됐어요. 아 물론 이 6277 옛날 레고 저 올드 레고에 들어있는 저기 저 가운데 작은 배에 넣어준 거 아주 칭촌해! 요건 아주 칭촌해요! 오른쪽 저거 배 큰 거 배를 넣어줬어! 요건 아주 칭촌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뭐야 그래서요? 아니 평도 별로 안 좋은데 도대체 이게 인기가 이번 더블 포인트 때 인기가 왜 많았던 거죠? 꾸비님? 왜냐하면 올해 단종 소식이 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올해 중순부터 쭉 올려드리고 있는 요 레고 단종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2024년 단종 리스트가 떴었거든요. 요거 리스트 보시면은 가장 위에 첫 페이지 해당 리스트 맨 첫 번째 장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고는 단종되면 찾는 수요가 늘어서 약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올해 단종되는 애가 할인가격으로 나왔다? 그것도 무려 20% 정도 되는 할인가격이 나왔다? 이건 안 살 이유가 없는 얘기죠. 거기다가 더블 포인트에 조금 더 담으면 더블 프로모션까지 준다고? 안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박이잖아. 제가 며칠 전부터 꾸삐바보 네이버 카페랑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엘도라도 핫딜 떴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기회 될 때 사야 된다고. 저는 요때 샀어요. 1개월 전에. 저는 요때 딱 샀거든요. 15% 할인 받고 근데 이제 요게 할인 혜택은 훨씬 더 좋았던 거지. 조금 더 기다렸다 살걸. 고런 친구를 이제는 떠나보내줄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요 꾸삐님. 이게 도대체 왜 취소가 된 건가요? 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건가요? 23일 더블 포인트 행사 딱 되고 정말 몇 분 안 돼서 커뮤니티에 글들이 올라옵니다. 결국 엘도라도는 취소됐습니다. 백오더였을 때 주문했는데 결국은 취소됐어요. 재입고 대기 중이라고 떠서 주문될 줄 알았는데 쩜쩜 그래도 풀무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풀무는 꼭 오겠죠? 머선일이고님. 재입고 대기 중에서 주문 처리 중으로 바뀌었길래 기대했더니 취소 엔딩이네요. 그래도 7만 8천원으로 더블 풀무를 얻었다는 것에 만족해야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엘도라도 취소 엔딩 공홈 엘도라도 구매하신 분들은 주문 내역 확인해보세요. 재입고 대기 중으로 바뀌었어요. 엘도라도 탈환 전에 공홈에서 장폭시킨 12시 22분에 인사이더 할인가 구매 시작해서 저는 27분에 결제 완료했는데 취소입니다. 이게 그 12시 딱 넘어가고 나서 그 분 24분? 23분에서 4분 정도 사이에 그 이후 물건은 다 취소가 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23분 컷이었어요. 피말립니다. 이게 저희 카페뿐이겠어요. 네이버 두 양대산맥 레고 커뮤니티 브릭나라랑 브릭동네에서도 대거 유혈사태가 발생됐더라고요. 당했습니다. 엘도라도 24분 취소 엔딩 취소할 거면 빨리 해! 형기증 나게 하지 말고! 엘도라도 취소 바로 열고 당 해버렸습니다. 아 엘도라도 취소네요. 사실은 엘도라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엘도 취소 메일 왔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분 중 한 분이 투표를 또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엘도라도 주문하셨나요? 구매 못했다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야. 보니까 절반 정도는 취소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주문 취소되신 분들 뭐 프로모션은 보내준다고 뭐 카페 회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시고 있는데 상황 좀 나오는 대로 저도 카페에 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프로모션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도 그냥 주문 취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궁금합니다. 오히려 좋다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야 이거 풀모오면 대박인 거 아닌가 이거? 이게 다 꾸피님 때문에 아 왜 저보고 그래요? 저는 엘도라도 할인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풀모 도착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좋은데? 엘도라도가 아니라 풀모라도 풀모라도야? 풀모라도가 됐어? 어떤 분은 일본이 더 싸다는 얘기? 글을 올려주셨어요. 면세 받으면 20만 7천 원 정도 한대요. 일본에 지금 계시는 분들 아니면 일본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엘도라도 꼭 득템 해오세요. 아니 꾸피님! 그런데 이 엘도라도 레고 이거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왜 벌써 단종시키나요? 저는 단종시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꾸피님! 애초에 그 해적은 지금 친구들한테는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아 이건 꾸피 내피셜 꾸피셜이에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제품군들 먼저 생산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닌자고가 훨씬 더 인기 많을 거 아니에요. 요거 생산 라인 멈춰가면서 엘도라도 계속 생산해야 될 이유 없는 거잖아요? 초반 반응 보고 야 쟤 빼! 쟤 뭐야? 야 어른들이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줬더니 뭐 사지도 않고 뭐 뭐 하자는 거야? 야 빼! 야 단종시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꾸피셜입니다. 어 꾸피님! 저는 더블포인트 행사 참여 못했어요.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걱정 노노해 우리에겐 블랙프라이데이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건 또 뭔가요 꾸피님?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레고 공홈에서도 매년 열리는 커다란 할인 행사예요. 꾸피님! 그럼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많이 하나요? 세일 제품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블랙프라이데이에 인디오런스 호가 출시되는데 혜택이 괜찮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니스트 셰클턴의 구명정 이거 받으셔야 돼요. 본품보다 요게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국내에 들어온 수량 프로모션 제품이다 보니까 아니 얼마나 이게 힘을 줬냐면 프로모션을 영상으로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어 꾸피님 이게 다예요? 이게 어딥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의 구명정 대박입니다. 이거 퀄리티 악세사리도 아주 다양하고 정말 괜찮게 출시가 됐어요. 꾸피님 그럼 이게 끝인가요? 저거 구명정 저는 필요 없는데 쩜쩜쩜 아니죠. 더블 프로모션 기간에만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왜 더포 기간에만 줄 것 같이 얘기해놓고 또 여기다가 너 집어넣어놓은 거야. 특히 레트로 레코드 플레이어는 정말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디테일 끝판왕 프로모션 중 디테일 끝판왕 레트로 레코드 플레이어 박스 크기 보이십니까? 완전 크죠? 요게 일반 풀모랑 지금이고 비교해봐요. 딱 박스 안에 들어가네? 너무 좋아. 둘 것도 없는데 너무 좋아. 쇽 너무 예쁘지 않아요? 대박이죠. 요 핀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초콕 이거 돌아가. 대박이지. 완전 예쁘잖아. 그리고 요거 요거 자동차가 본네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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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대 요렇게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받침대를 해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아? 대박이잖아. 위에가 이거 투명부리기예요 다. 너무 귀엽잖아.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대박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기 이렇게 돌아갑니다 쭝쭝쭝쭝쭝쭝쭝쭝쭝쭝쭝 니들이라고 하죠 니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요런 식의 연출이 가능하다 너무 귀엽잖아 잠깐 나 왜 풀모팔이 소년이 됐지 왜 잠깐 갑자기 풀모 리뷰는 제가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당근에 나올 듯 어 꾸삐님 이거 두 개가 끝인가요? 그럴리가 12월 2일 단 하루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 딱 하루 동안 7만원 이상 구매시 요 프렌즈 폴리백과 베논 바이크 프로모션을 증정한다고 해요 어 꾸삐님 이거 박스 제품인가요? 아니 봉다리에요 봉다리 아 그래도 공짜로 주는 게 어디야 이게 끝인가요 꾸삐님? 또 있어 블랙프라이데이에 요 4가지 인사이더스 신규 리워드가 공개되더라고요 어 꾸삐님 이게 뭐예요? 좋은 건가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요 틱택토 세트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던 주황색 우주인 이 주황이가 5개나 들어있어요 이미지 상에는 4개 해서 8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다시 제가 찾아서 확인해보니 아 5개 왔더라고요 5개 제가 여기 있습니다 5개 5개 있어요 틱택토 프로모션 와 이 사람 10개야 우주인만 10개 2400포인트에 우주인만 10개 무조건이지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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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형님 주황색 우주인이 구하기 힘든 건가요? 원래 이 책에만 들어있어요 서점 가면은 레고 책을 팔거든요 거기서 그 해외에서만 발매된 레고 서적에만 요게 들어있었어요 주황색 우주인이 이게 또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 책이라 마음먹고 구매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또 직구하려면은 무거워가지고 배송비도 많이 나오고 책이 요만큼 백과사정급으로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레고 피규어가 들어있지 두꺼우니까 뭐길래 너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을까? 꾸삐님 이 우주인을 도대체 왜 모으는 건가요? 저는 레고 우주인 모으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몰라요 근데 예뻐요 모아두면 예뻐요 옛날 올드레고에 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들어있었잖아요 옛날에 저 책 꾸삐님 영상 보고 샀어요 수원님 뭐 오는데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구하기 힘들었던 요 주황색 우주인이 근래에 요 프로모션에 한번 들었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산소탱크가 없는 거임 우리 우주인 컬렉터들은 얼굴 뒤에 오는 저 주황색 저 산소탱크가 있어야 된다 완무... 완무를 왔다 갔다 붙이긴 좀 그렇죠 완무 우주인은 뒤에 산소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없다 너 산소탱크 안 달고 있으니 너는 가짜 우주인이다 우리 다들 그랬잖아 얼굴도 기본 얼굴이 아니라 표정 있는 얼굴 은근 레고 팬분들 중에 요 표정 있는 얼굴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추억의 올드레고 향수를 찾아 떠나시는 분들 우리 또 기본 클래식 얼굴 좋아하잖아요 암튼 요 4가지 부품이 빠져서 요 프로모션으로 출시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출시가 됩니다 물론 클래식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소통...잠깐만 야 속았다 야 속았다 나 산소통 있는 줄 알았어 딕텍토 산소통이 없네 에헤이 산소통 안 들어있습니다 산소... 산소통이 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구매하세요 산소통이 없네 에헤이 산소통 아무튼 요거 4가지 부품이 빠져서 출시됐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빠져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황색 우주인 5마리는 칭 주황색 산소통은 레고 시티 시리즈 찾아보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안 끼울래요 안 끼워야지 꾸베님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프로모션이에요? 바둑인가요? 바둑? 이 틱택토라고 외국에서 하는 게임인데 쉽고 재미있어서 유아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해요 3 곱하기 3 칸을 가진 게임판을 만들고 각자 동그라미 심볼과 가위표 심볼을 고른 뒤에 번갈아가며 심볼을 그리는 게임이라고 해요 아 됐고 아 난 그런거 모르겠고 우주인이 나 빨리 줘 이건 필수 프로모션이 될 것 같아요 꾸베님! 그럼 이것도 일정 금액 이상 사면 주는 건가요? 아뇨 안타깝게도 이거는 2,400포인트를 모아야 포인트랑 교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포인트 부족하신 분들은 꼭 미리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꾸베님! 그러면 2,400포인트면 얼마에요? 정확하게 1포인트는 약 9.09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00포인트는 약 909원의 가치 1,000포인트는 9,09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9.09 곱하기 2,400하면 2만 1,816원 정도 포인트가 있어야 얻을 수 있겠네요 교환님! 그럼 2,400포인트 모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 건가요? 엑스멘션 하나 정도는 사줘야 2,364포인트 모이더라 여기에 한 키링 2억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 한 4만원 정도 구매를 하셔야 2,400포인트가 뾰로롱하고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 더블포인트 기간이 이 틱택토 세트를 받는 키였어요 그 때는 22만원어치만 구매했으면 이 틱택토 이번에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제가 말씀드렸죠 포인트 모아놓으시라고 제 말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거 틱택토 꼭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됐고 다른 건 없나요 꾸비님? 있어요 마린 크로노미터 세트 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벌써 만들었거든요 짜자잔 여기가 다 그 메탈릭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로 무늬가 예쁘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윗부분이 안 나와서 뚜껑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요렇게 귀여운 상자예요 이렇게 슝 열리면 여기 안에 나침반이 또 돌아갑니다 요렇게 돌아가더라고 나침반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냐? 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중세나 해적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두시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요 바라쿠다 요것도 2400포인트로 얻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죠 요렇게 요거 두 개 같이 전시해두면 괜찮을 것 같다 요번에 엘도라도 구매하신 분들 요거 같이 두면 참 예쁠 것 같다 우리는 모두 레고의 개미지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포인트 레고 사는 거 말고 어떻게 모으나요? 설명서 레고 설명서 맨 앞에 보면요 인사이더스 포인트를 주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 있다 모든 레고 설명서 맨 앞장 보면 요 인사이더스 포인트 주는 요 QR을 찍으시면 포인트를 50포인트인가 5포인트인가 주지 않나요? 요 QR인가요? 아무튼 요 설명서 앞에 QR 찍으면 포인트도 줍니다 네 나침반 아주 괜찮게 나왔으니까 요 나침반 프로모션도 한번 눈여겨보시도록 해요 아 20포인트 준다고? 모기 눈알 만큼 주네 설명서가 200개가 넘는다고요? 그럼 4000포인트 획득하신 거야 일단 프로모션 제품에는 인사이더스 포인트 QR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 앞에 QR 있어요 아무튼 설명서 앞에 자 그렇지만 요 나침반은 틱택토에 비해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2400포인트 정도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12시 땡 되면 요 틱택토 프로모션 달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요 이길 프로모션이 몇 없을 것 같아요 피규어가 10개 들어있는 프로모션이라니 와우 언빌리버블 설명서 얻으려면 레고를 사야 하니 어쨌든 레고를 사야 되는 거잖아 웃프다 다음으로 5000원 할인권을 75% 할인된 포인트로 살 수 있다고 해요 원래 5000원 할인 바우처가 얼마였나요 꾸삐님 그러면 550 레고 포인트였는데 이게 75% 할인이 된대요 그럼 137포인트만 있으면 5000원 바우처를 구매할 수 있다 137포인트 정도면 집에 있는 레고 설명서 7개 정도 QR 스캔 해보세요 그러면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꿀팁 집에 있는 레고 설명서 7개 QR 스캔하기 꾸삐님 덕분에 QR 포인트 다 찍고 있다고요 어 꾸삐님 그러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품목 뭐가 있나요 지금 열려있는 테마가 딱 8가지거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블랙프라이데이 링크 테크닉, 닌자고, 스타워즈, 시티, 해리포터, 프렌즈, 듀플로 자 테크닉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지바겐 있어요 예상되는 제 할인가는 여기 할인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시 딱 되면 나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디까지 예상입니다 예상 꾸삐셜 지금 쿠팡 최저가가 딱 16% 나오거든요 왼쪽 하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대략 요 지바겐 20% 세일 예상해봅니다 거기다가 프로모션 증정까지 이러면은 이제 딱 살만하죠 또 하나는 맥라렌이거든요 이게 귀신 같은 게 딱 이번 주에 쿠팡에 오늘부터 들어갔어요 그것도 무려 10% 할인이나 제가 아까 올려드렸죠 카페 정보 근데 놀라지 마세요 10%보다 더 싸게 올라간 제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로켓 직구는 더 싸요 할인율 로켓 직구 계산해보니까 대략 한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라렌 차량은 대략 15%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작게는 10% 아니면 15% 그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이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요트 쿠팡엔 벌써 10% 할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렇게 막 인기 있고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는 20% 예상해봅니다 자 다음 포르쉐 이 퍼포먼스 레이스카 14% 지금 할인을 하고 있고 왼쪽 하단에 제가 링크 띄워드릴게요 14% 그래서 저는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예상 할인등가는 20%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닌자고에요 얘는 지금 일시 품절되어 있는데 재입고가 될까요? 품목만 올려놓고 재입고 안 시켜주는 거 아니겠죠? 그래도 10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작년 불풋 행사 때 제 기억으론 얘 9만원 할인 쿠폰 줬었거든요 아니 아니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9만원 할인 쿠폰을 줬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0% 정도 할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친구 없으신 분들 꼭 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종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안녕 친구야 행복했다 이번 불풋이 마지막 입고가 되지 않을지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이 단종 리스트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래서 저는요 이 정도 금액에 소량 입고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닌자고 시티 시장도 있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벼룩시장 가서 저거 20 얼마에 싸게 사왔거든요 20만원 초반대에 이 친구도 레스에서 종종 20% 정도 할인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저는 20% 정도 할인가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게 베나터 최근 레고 스토어에서 30% 했었죠 동일하게 30%에서 58만원 정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스타워즈 주종이신 분들 이거 꼭 한번 사서 만들어보세요 정말 꼭 만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굉장히 또 전함의 느낌을 빡 내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꾸비 베나터 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외에 스타워즈들도 할인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3PO 같은 거는 솔직히 40%까지 할인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크팔콘 급하셨던 분들 대략 한 이번에 20% 정도 할인할 것 같아요 돌격하셔도 좋습니다 시티 얘네는 대략 한 30% 할인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이미 30% 사례가 있어요 뭐 레고 딜리버리 트럭만 봐도 제가 저번에 신세계 이마트 토이킹덤 가서 촬영해드렸죠 30% 할인하는 거 요 이제 시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도 수시로 뭐 20% 정도는 할인이 자주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공홈에서 프로모션 담는 용도로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아 물론 시티 주종이신 분들은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때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해리포터 쪽에선 대형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이애곤 엘리랑 버로우는 20% 예상하고요 호그와트성은 30% 예상해봐요 아 혹시 모르니까 저도 전날 목요일 밤 11시부터 라이브 켜놓고 대기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라이브 켤 테니까 할 일 없고 심심하신 분들은 놀러 오셔서 어떤 제품들 뜨는지 어떤 제품들 구매하면 괜찮은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구요